자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안전수칙 자 여기에 아이고 이거 자꾸 껌껌껌껌거리네 네 안전표지를 한번 이해해봤고요 이번에는 안전수칙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정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호구를 지급 착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작업을 할 적에 가장 사람이 일단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칙을 지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안전보건표지를 부착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까 안전보호전표시 보건표지 안전표지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각각 요소에 알맞게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세 번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우리 안전관리 첫 시간에 그거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보건법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보수교육도 해야 되고 처음에 입사했을 적에 신입교육 근로자들한테도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안전작업 절차를 준시할 수 있게끔 이런 수칙을 세워서 작업을 할 적에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수칙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이게 다입니다 네 이게 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험요소 확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하 지게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요소를 어디 어디가 어떤 부분이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위험요소의 종류에는 한 여섯 가지가 있어요 화물의 낙하 재해 예방 화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협착 및 충돌 예방 이 협착이라는 말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끼는 거예요 어떤 부위에 이런 것들이 끼는 거 이런 거를 협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 전두재해 예방 지게차가 넘어지는 거 이렇게 전복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작업장 추락재해 예방 이것도 있고 작업장 주변을 잘 살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안전 위험요소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씩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림으로 보시죠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재밌게 만든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지게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화물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화물의 안전 요소를 파악하는 거죠 위험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의 적재 상태가 잘 적재되어 있는지 아까는 처음에는 이 물건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약간 삐끄덕하게 삐딱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작업자는 화물의 적재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용하중을 초과한 적재 금지 뒤에 있는 이 쇳덩어리가 있는데 여기 카운터 밸런스라고 하고 있죠 이 카운터 밸런스의 무게보다 너무 많은 높이의 물건을 실으면 전복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게차가 가질 수 있는 3톤 미만 차량이 있고 3톤 이상 차량이 있는데 그거를 잘 구분을 해서 그 중량에 알맞게끔 물건을 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한 거네요 무자격자 운전은 금지한다 운전할 적에 먼저 자격증이 있는지 먼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게차는 또 무자격자 운전자들이 그렇게 또 많아요 아마 제 얘기를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나도 자격증 없이 지게차는 운전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작업이 잘 끝나면 된다는데 그게 만일에 어떤 사고로 이어져가지고 보상과 보험관계의 연관이 이루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큰 난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보상이 안 돼요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무자격자는 그래서 지게차 운전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꼭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근데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증 운전기능사의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도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과 면허증이 따로 있다는 거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따시면 그거를 시청이나 구청에 가셔가지고 저 자격증을 땄는데 면허증 좀 발급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받은 사람들만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라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따시고 그 다음에 면허증까지 발급하고 안전하게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모가 심한 타이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다섯 번째 바닥면의 요철이 너무 심한지도 확인하는 이런 위험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화물의 낙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위험요소가 있었고요 두 번째 협착 및 충돌 재해 예방인데요 지금 지게차가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가는데 와 여기 보니까요 이 운전자의 시야가 좀 가렸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뭡니까 앞에는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지금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이 지게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이렇게 사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협착이라는 거예요 어떤 끼임 끼임 이런 것들을 협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볼까요 네 다시 네 여기에 보면 이게 이게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거울인데 여기에 지게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네 보이죠 보이죠 네 이렇게 이런 요소들도 갖춰져야 되는데 자 협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협착이나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도로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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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사각지대에 반사경을 설치한다 반사경 이런 것을 설치 사각지대가 안 보이는 장소에서는 이거를 설치를 해서 안내해 주는 게 좋죠 우리가 또는 이제 급커브를 도는 이런 급커브를 도는 이런 길목에는 이런 반사경을 두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불완전한 화합물 적재 금지 및 시야를 확보토록 적재한다 운전자의 시야가 가릴 정도 너무 높은 화물은 금지하셔야 사고를 비현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세 번째 경사진노면에 지게차를 방치하지 않는다 경사진노면에서 지게차를 방치하게 되면 지게차를 세우게 되면 이게 경사졌으니까 무게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어요 안전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그래도 경사진 곳에 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당연히 브레이크 장치 사이드브레이크 당겨놓고 하셔야 되고 바퀴 측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네 그렇죠 고인목 고인목을 꼭 설치하게 해 두셔야 지게차가 경사진면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죠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지게차 운행 구간별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한다 아 지게차의 최고속도는 10km 미만을 잡습니다 작업장에서 보통 이제 한 3, 4km, 4, 5km 정도에서 운행을 하는데 그죠 최고속도를 10km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에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10km로 그냥 달리는 건 아니고요 그걸로 또 속도를 제한할 수가 있겠죠 네 다섯 번째 지게차 전용 도로를 확보하고 작업한다 물건이 너무 많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 부딪힘이나 충돌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지게차가 드러들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확보하고 작업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협착 및 충돌 예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세 번째 지게차 전도체해 예방 지금 뭐냐면 이 그림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밑에 이 노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노면이 지반이 좀 약한 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검정색은 지반이 튼튼한 거고 이 부분은 지반이 약한 거예요 아스팔트가 아닌 곳 이렇게 해서 지반이 약한 곳이 지나가는 이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 지게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복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도로들을 살펴볼 적에 연약한 지반에서는 받침판을 사용하고 작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약한 지반에서는 받침판을 사용을 한다 여기다가 이게 쑥 내려갈 수 있으니까 받침대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런 무게중심이 흔들려서 전복되는 일이 줄어들겠죠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연약한 지반에서는 편하중에 주의한다 편하중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서 지게차가 불안전하게 운행되는 거 이런 거를 방지해야 된다 세 번째 용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는다 네 번째 급선의 급제동, 오작동 등을 하지 않는다 너무 무리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뭐 이런 거 하면 빨리 한다고 하다가 작업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게 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업할 적에는 천천히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급선의 급제동, 오작동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다섯 번째 화물의 적재 중량보다 작은 소형 지게차로 작업하지 않는다 어이구 또 나오네 예 요거를 우리가 뒤에는 뭐라고 했어요 밸런스 웨이트라고 했어요 밸런스 웨이트 이 밸런스 웨이트의 무게망보다 더 큰 용량을 싣고 달리시면 사고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어쩌다가 뭐 작업을 완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확률보다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적재 중량보다 높은 넘어서 물건을 실지 않게끔 주위에서 작업을 하셔라 하는 요소들이 지게차의 전도,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한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죠 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점심상으로 사항은 즐거운 게ast 수익을 지갑니다 우리의 집Ye사에서 바닥에 비하다가 금요일에 비해서 일요일에 비해서 기계 고소 고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